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사업성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우선 땅을 볼 때는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용어부터 배워 볼 텐데요. 도로 구분에 따라서 폭에 따라서 도로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소로, 소로보다 넓은 도로로는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각 1류, 1류, 3류로 다시 구분이 되고요. 1로 3이 제일 폭이 작고 1류가 가장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소로, 3류 하면 8m 미만의 도로, 소로, 2류는 8에서 10m 미만, 소로, 1류는 10에서 12m, 중로도 3, 2, 1 이렇게 해서 12m에서 25m. 그 다음에 이제 대로라고 하면 3류가 25m부터 시작해서 1류는 40m 미만까지. 다음 이제 광로 3류 하면 40m, 그 다음에 광로 1류 하면 70m 이상을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이 폭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아 소로라면 한 2차선 정도 되는구나. 중로라면 약 4차선 정도 되겠구나. 대로는 6차선, 광로는 한 8차선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와 접한 면에 따라서 토지를 또 구분을 하는데요. 강대로 한 면 해서 강대 한 면 해서 폭 22m 이상의 도로에 토지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이렇게 해서 강대 한 면, 광대 소각, 광대 세각. 이렇게 해서 한번 동영상 강의니까 멈추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도로의 접한 모양에 따라서 땅을 이렇게 기재를 한다. 다음 이제 지역 높이에 따라서 저지, 그 다음 평지, 그 다음 완경사, 급경사, 고지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지역 형상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대1 비율, 정사각형 모양을 이거를 이제 정방형 토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가로, 장방형 해서 가장형이라 하는데 가늘고 길쭉한 모양,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 토지. 이거를 이제 가장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장방형 토지 해서 세장형 토지는 가늘고 길쭉한 모양, 좁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 토지. 그래서 상가를 지을 때는 대부분 이제 가장형이 좋죠. 그래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서 봤을 때 노출되는 부분이 큰 땅이 가장형 토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하기도 좋고, 상가 짓기에도 가장 좋은 땅이 이런 가장형 토지입니다. 일단 기초 영어를 잠깐 살펴봤고요. 땅 모양은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어요. 그럼 이 100평의 땅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군가는 크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작다고 할 수도 있어요. 200평의 토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크다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작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땅이 그냥 200평이다, 100평이다. 이것만으로는 크다, 작다를 구분하기 힘들고,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규제에 대한 토지 규제가 1차적인 게 용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여서 나온 건물 면적이 얼만큼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을 보실 때는, 첫 번째, 주택을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가를 지을 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못해도 이런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나중에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